안녕하세요. 슈그델팀의 송수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어머, 튀기템이라고 나왔습니다. 뉴 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폴리포닉 튜너입니다. 얘는 이 포르가에서 나온 거고요. 어, 정말 특이하게 폴리포닉 튜닝 기능만 있어요. 네, 거기에 따른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여러 종류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근데 한 줄 한 줄 튜닝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 번에 튜닝하기가 참 쉽다는 점 급하게 전체적으로 튜닝해야 할 경우에 그때 사용하시면 아주 제격일 것 같습니다. 가격은 8만원인데요. 7만 2천원의 가격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튜닝은 한 번에 튜닝을 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네, 지금 튜닝이 얼추 맞아요. 아, 이거는 지금 튀어서, 음이 튀어서 이러는 거고 네,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5번 줄이 좀 내려가 있다 하면은 5번 줄이 내려가 있죠? 이때 5번 줄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맞게 돼 있습니다. 한 줄씩, 이 디스플레이에서는 한 줄씩도 반응이 있어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한 줄씩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평상, 보통의 튜닝과는 좀 다른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외에 디스플레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하나씩 되네요. 네, 반응이 있네요. 12시 방향에 시계가 오면은 맞아지는 건데 정말 천재적이죠? 이것도, 아, 이것도 한 줄씩 있네요. 5번 좀 높네요. 네, 밖으로 튀어나가면 좀 높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안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것도, 예, 기타줄 튀어나가는 거 조심. 이거는 이제 캘라브레이션 같이 되어 있는 거고 이건 새들이 날아가죠? 네, 여러분 새 디스플레이. 아, 이거 볼링공이네요. 와, 굉장히 정말 어떤 의도에서 만들었는지 정말 모르는 네, 그런 디스플레이가 엄청 많아요. 꽃이 활짝 피면 튜닝이 맞는 건가 봐요. 엄청 시, 어, 진짜 신기하네. 아, 잭팟까지 이런, 네, 이게 아마 마지막일 겁니다. 이것도 이제 위아래로 7이 나와야 맞는 거예요. 자, 이게 제일 쉬운 것 같습니다. 제일 보기 쉽고, 네. 아, 진짜 웃기네요. 크루그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느낌이 좀 들고요. 얘는 AAA에 배터리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메모리 백업 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자동 전원 차단 기능이 있어서 편하더라도 예, 뭐, 시간이 되면은 저절로 전원이 차단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 이거 베이스용과 기타용이 있는데요. 베이스용은 템포파인더 기능이 제공이 되고요. 기타용은요. 직관적인 코드파인더 기능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코드랑 튜닝 바꾸는 거 있죠? 여기 코드로 바꾸면은 내가 지금 무슨 코드로 치는지 나와요. G, D, C, 이런 식으로 F, 네. A, 뭐 이렇게 A7, 뭐, 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찾아주는 코드파인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좀 코드에 취약하신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코르그에서 나온 정말 폴리포닉 기능이 있는 튼, 어, 클릭 튼어. 신기하네요. 네,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